윤창아, 서영아, 시유야, 서준아, 시아야, 윤서야 지금 할머니가 이거 뭐하는지 아나? 이거 콩을 삶아 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있다 메주를 자 그러면 할머니가 저래 메주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뭐하느냐? 그 다음에 된장을 담는다 알겠나? 된장 또 된장에서 뭐를 하느냐? 간장을 분리하거든 그래가 반찬면들찌개 간을 맞추고 된장찌개를 해가 먹습니다 알아 놓으세요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메주를 가지고 된장과 간장을 분리합니다 알겠지? 변하래?